특히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벽에 이렇게 붙어있는 월패드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모니터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카메라도 자켓 달려있고. 그게 해킹돼가지고 우리 사생활들이 우리 집 안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이 노출됐다. 이런 뉴스 본 적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 집 안에 이제 벽면에 달려있는 주택 관리용 단말기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월패드라고 하는데. 이 월패드 카메라가 해킹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이게 뭐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돌았었는데. 규모가 뭐 700가구가 넘는다. 이렇게 알려졌었죠. 근데 실제로 해킹이 된 것이 사실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704가구의 집 안 거실 풍경. 그런 일상이 촬영된 영상이 무더기로 유출이 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달 11일에. 외국 웹사이트에 이제 국내 아파트로 누가 봐도 국내 모습으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영상이 이제 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경찰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제 수사 의뢰를 받고 지금 입건전 수사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도 해킹 논란에 따라서 아파트 가구 간 분리를 의무화하겠다. 뭐 이런 관련해서 이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해커가 아파트를 한 번만 뚫으면 전 가구의 월패드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이번에 밝혀졌고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대책입니다. 지금 아까 소개해 준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704세대라고 할까 뭐 중형급 단지예요. 그런데 1,000가구 넘는 단지가 대단지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 단지가 있고 또 3,000가구 이렇게 2,000가구 넘어가면 이제 매머드급 단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데는 정말 수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을 뻔했어요. 그렇죠? 네. 현재까지 확인된 건 704가구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떤 영상들입니까? 말하자면. 그 말 그대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일부 공개된 영상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한 남성이 거실 커튼을 묶고 베란다를 여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안에 모습입니다. 아니면 뭐 이른 새벽에 아이가 칭얼되면은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 이제 해커들은 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영상을 보게 해주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안에 어떤 내밀한 사생활들이 담겨있는 영상들인데 이 하루치 영상에 약 0.1 비트코인을 달라 지금 시세를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 되겠죠. 0.1 비트코인 정도 되면. 그래서 이 소식이 처음 알려졌을 때 그 온라인상 맘카페를 중심으로 전국에 이제 해킹을 당했다로 이제 유추가 되는 명단 700여 곳이 이제 확산이 되고 공유가 되기도 했었고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전국의 각지 아파트 단지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리스트는 아니었고 확인된 리스트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시민분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실, 화장실에 붙은 월패드 거기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런 곳에 이제 다 메모지를 다 붙여서 안 보이게 가리고 있는 그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도 여기 관련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월패드 이용을 안 할 때는 카메라 렌즈 부분을 좀 가려둬라. 그리고 월패드에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는 1, 2, 3, 4나 뭐 A, B, C 이렇게 좀 쉬운 것은 피해서 좀 복잡하게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라라는 지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왜냐하면 저는 월패드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냥 저는 장식품처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샤워하고 그냥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했지. 그렇습니다. 상당히 난처한 느낌이네요, 지금. 알겠습니다.